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2번 1대7 런닝랜 도망가쳐야 한다. 2, 1, 0 투표 마감. 야 망자모드가 꿀찌야, 망자모드가. 딴따따따 아 조이헤디님, 런스카트야. 런스카트. 알았어, 알았어, 펫 내줄게. 뭐, 박자모드 배우라냐. 에이씨, 아시리. 오, ㅆ. 에이씨, 아시리. 어, ㅆ. 오, ㅆ. 미치! 샀다 이거. 아아. 어떻게 따라가 이거를. 아아아ㅆ. 아아아아ㅏㅆ. 오케이 빠졌다 빠졌다 와 개쏠 살았다 미치 자 다음분 아아 이 분 또 왔어 아 제발 아 나 전판에 졌어 잠깐만 또 지면은 지금은 2세트니까 우승 깨고 다시 하는 건 상관없어 만약 이거 내가 또 이기면 이제 못 차면 와 미치겠네 진짜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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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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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